같은 이름을 가진 전환의 관료에 대해서는 공손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손도 또는 공손탁은 중국 후한말의 정치가로 자는 승재이며 유주요동군 양평연 사람이다. 이름인 도는 도나탁으로 읽히며 어릴 적 이름은 공손표였다. 후한말의 혼란기에 동북방 변방의 태수로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였다. 아버지 공소년 이 관리의 추적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현도군으로 가 살았다. 공손탁은 현도군에서 일했는데 그 태수 공손역의 아들 공손표가 18살에 죽었다. 공교롭게 공손탁의 어릴 적 이름도 공손표였고 그 나이까지 같았다. 공손력이 공손탁을 치내하여 스승을 붙여 공부를 도와주고 장가도 보내주었다. 169년 유도로 청거되어 상서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점차 올라 기주자사까지 되었다가 유언비어로 인해 면직당했다. 189년 같은 군사람 서영이 동탁의 중랑장이었는데 공손탁을 요동태수로 추천하였다. 요동군 사람들은 공손탁을 업신여겼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공손소 전소 등 뿌리 깊은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열문왕 가문은 백여가에 이르렀다. 또 동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오한도 쳐서 그 위험을 떨쳤다. 190년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신복관원 유이와 양위에게 이르기를 참이서에서 손등이 천자에 오른다고 했는데 내 성이 공손이고 자가 승제라 승은즉 등이니 한나라가 몰락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왕업을 도모하겠소. 라하였다. 양평현 열리의 사에서 약 한 장 길이의 세 개의 작은 돌이 바치고 있는 거석을 발견하였다. 혹자가 이는 선제의 거석과 같은 조짐으로 마을은 공손탁의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인 대다 사는 토지신이니 공손탁이 땅을 차지하고 삼공의 보좌를 받는다는 뜻이다. 라해석하기에 매우 기뻐하였다. 한해 태수를 역임했던 지역의 저명인사 이민은 이런 공손탁을 꺼려서 가족을 이끌고 바다로 떠났다. 공손탁이 크게 노하여 그 아버지의 무덤을 파관을 쪼개고 시체는 불태웠으며 그 일족을 몰살하였다. 요동군을 나누어 요서의 중료군을 만들었다. 산동반도에 있는 동네군의 여러 현들도 규합하여 영주자살을 두었다. 스스로 요동호 평주목을 칭하고 아버지 공소년은 건의후로 추봉하였다. 유방과 유수의 재묘를 세우고 천지에 제사 지내고 적전을 두고 어가를 타고 구류를 사용하고 모두기와 우림기를 편제하였다. 공손탁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황건적과 동탁의 난을 피해 안정된 요동으로 몰려오는 행렬이 주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왕열, 관영, 병원, 구견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공손탁이 등용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제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병원은 공손탁에게 죽을 뻔한 유정을 보호해주기도 했다. 고구려 고국천왕의 대가 우거, 주부연인 등과 공조하여 부산적을 무찌르기도 하였으나 고구려와는 자주 다투었고 선비 역시 견제하기 위해 부여의 왕 위구태에게 집안 사람을 시집보내 우호를 맺었다. 197년 고국천왕 사후 발기가 동생 산상왕과의 왕이 쟁탈전에서 밀려나 연노가와 함께 하오 3만 명을 이끌고 귀순하였다. 발기는 공손탁에게서 3만 명을 지원받아 고구려로 쳐들어갔지만 동생 개수에게 패하고 자살하였다. 204년 조조가 표를 올려 공손탁을 무의장군 영령왕후로 삼았다. 공손탁은 내가 요동의 왕이다. 영령왕후가 대수랴 며 인수를 무기고에 쳐박았다. 죽어서 장남 공손강이 뒤를 이었다. 차남 공손공은 영령왕후에 봉해졌다. 양무가 조정으로부터 낭랑태수에 임명되어 지나가는 것을 붙잡았다. 양무가 굴복하지 않아 조조가 업을 비우고 원정을 갔다는데 지금 내가 보병 3만,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업으로 쳐들어간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소? 라고 겁을 주었다. 양무는 되레 나라가 큰 난리에 휩싸여 기울어가는데도 장군은 10만이나 끼고도 그저 관전만 하고 있으니 신화된 자로서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조조공은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가여이 여겨 의병을 일으켜서 몰이배들을 토벌함으로써 그 공덕이 두말할 것 없이 매우 높소. 이제야 나라와 백성들이 안정되어 가는데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향한다면 그 존망은 안 봐도 뻔하오. 장군은 맡은 바나 열심히 하시오. 라고 일갈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술렁거렸고 공손탁은 그 말이 맞다 여겨 풀어주었다. 삼국지에는 이것이 언제의 일인지 까지는 기록이 없다. 배송지는 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조가 이를 평정한 204년 이후의 일이 아닌가 했는데 그 해에 공손도도 죽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공손강의 오기일 수 있다. 사서가 아닌 소설 삼국지연회 에서는 공손강과 공소년의 가계를 설명할 때만 언급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